뚱뚱한 대한민국을 홀쭉하게 만들 다이어트 특급 대장! 3분의 혁명, 3분의 기적! 살 뺀다고 지방분의 추상, 지방구비수술 모두 싹 잊으십시오! 이제 딱 한 번에 3분, 3분, 3분만 해보십시오! 두드림과 회전을 동시에 무려 72개의 돌기로 강력하게 두들기며 동시에 빛으로 파고드는 입체 회오리 방식! 평면이 아닌 뱃속 깊숙이! 지방층까지 강력 자극! 뛰어난 그립감! 손에 힘을 줄 필요 없이 알아서! 2단계 강도 조절로 원하는 만큼! 가장 빼기 힘든 뱃살! 지방이 몰린 허벅지! 펑퍼 좀 했던 엉덩이! 흉하게 늘어진 발뚝! 코끼리 다리 같던 총알이! 때리고, 치러짜고, 두드리고, 비킬고! 완전히 속속들이 제대로! 직접 임상시험으로 확인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3분, 4주 만에 복부 피하지방층 두께가 얇아지고 아침 저녁으로 5분, 4주 만에! 대퇴부 피하지방층 두께도 열받지는 효과! 1주, 2주, 3주, 4주! 4주 만에 기적처럼 놀라운 결신! 더 이상 힘들이지 마십시오! 이젠 TV 보면서 음악 들으며 전화하면서 3분, 3분! 이젠 3분만 투자하십시오! 지방 흡입까지 생각했었는데요.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바디슬리머를 써봤거든요. 진짜 효과 많이 봤어요. 의지가 강하지 못해서 항상 실패했는데 이번엔 성공인 것 같습니다. 집사람도 제 배보드니 신기하다고 너무 잘 샀다고 난리입니다. 뱃살이 제일 고민이었는데 막 쥐어짜는 것처럼 파고드니까 효과가 진짜 대단해요. 뱃살이 제일 고민이었네요. 뱃살이 제일 고민이었네요. 아마도 그는 공간에 쓰는 차이가 진짜 대단해요. 뱃살이 제일 고민했죠. 뱃살이 제일 고민했죠. 뱃살이 제일 고민했죠.